인기 1명, 3명?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즈,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즈 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아이엔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입니다 가져가세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입니다 나는 비니라고 해 비니 안녕하세요 숭민이에요 다했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달려라 한이 입을 묻은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다 다행이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뭐 하려고 이렇게 뭐였죠? 그거야 저희 사전 녹화가 끝나고 방금 최근 사전 녹화 끝나고 저희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로 바람쇠로 나왔습니다 바람쇠로 여기 카페 근처 카페 카페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경치를 즐기면서 경치? 경치는 아니죠 어쨌든 풀밭을 즐기면서 이렇게 어쨌든 맞아요 바람이 좋은 날이에요 날씨가 정말 정말 좋아요 좋아요 오늘 나와보니까 어때요? 오늘 나와 보니까 어때요? 시원한 테로폴라와 함께합니다 가을아? 가을아? 어때요? 필릭스 저도 편한 테로폴라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 베이비 우진 어때요? 아이스크림 여러분 오늘 사실 제가 데뷔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예 5월 25일입니까? 5월 25일이야 학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른바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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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학교가 있나봐 학교 있나봐요 학교 있어요 옆에 학교가 있어서 지금 종소리가 들리네요 안녕 두 시간이에요 지금 딸딸딱 딸딱 두 시간이야? 두 시간이네? 두 시간이네 두 시간이네 두 시간이네 한 6교시인가 6교시? 5교시 6교시 6교시 7교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몇 시인데요? 아니야 지금 2시가 5시인데 5교시 끝났네 5교시 끝났습니다 여러분 5교시 끝났습니다 5교시 끝났다고? 네 5교시가 3시에 들어가네요 저는 2시부터 이제 5교시를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 다른 거 우리는 12시 10분에 점심시간이 시작해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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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좀 넘어서 끝났거든요 3교시 끝나고 점심을 먹어요 네, 역시나 저희 다 맞아요, 학교에 대한 추억들을 네 네, 저희 오늘 딱 3월 25일 저희 데뷔를 했고 지금이 4월 25일 딱 한 날 됐습니다 오 예 딱 오늘 디나 막방 그죠, 현진 씨? 맞네 네 저희가 또 3월 25일 날에 처음 디슈징라인 무대를 했고 맞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무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단째요 우와, 이런 인연이 맞네요 신비게도 약간 깨 맞추는 느낌도 있긴 나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희 내일부터 동국을 하죠 미러 미러 거울이요 미러 거울 거울 속에 비치는 미러 거울 앞에 플릭스 네, 그래서 미러를 하려면 그게 필요하죠 팬분들에게 알려드릴 팬 비처링 가 예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에도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네, 캡처하세요 이번에도 캡처하세요? 이번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쉬운 부분도 있고 맞아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려운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팬분들 또 이제 랩을 잘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일부러 랩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계속 인이어를 끌고 들어오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팬분들을 위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카메라를 빨리 돌려면 카메라를 짜자잔 이거 돌리는 거죠? 네 그렇게 종료 버튼을 눌렀다 안 돼 안 돼 자, 됐다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잘해 준비 왜 했나요? 달립니다 네 갑시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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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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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aqu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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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요 拿치 누가 joys 당연히 나 bang 렛쏘! 렛쏘! 남미원! 네! 맘미원! 좋단! 나온다! 헤이! 왜 이렇게 빠져? 마쌤! 빨랐다 누구야? 여기 누가! 다운다! 내게 말할 꿈을 뚫게 치고 어쩜 몰라서 눈물만 던 맺히고 상왕 방왕 다운다! 다운다! 암다운다! 좋다! 다운다! 암다운다! 거울 속에 비친 남미원 남미원 다운다! 다운다! 암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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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기 오! 메모리즈! 어디가! 묻지마! 고생한다! 아 귀여워 얘는 이겹다 얘는 와 너무 멋있어 얼마나 아는 거야 내가 나를 보며 웃을 수 있을까 What you want, what you want 거울 속에 밑에 난 믿어 난 믿어 내 아래를 향해 맘 믿어 맘 믿어 어디서 찾아라 Hey I'm so without you myself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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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어디가 묻지마 네네 내가 누구야 난 모르게 네네 메모리 어디가 묻지마 네네 어떠세요? 이번에도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연습해요 화이팅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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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정 재발 альным 구메달 쇼 ер 문 좋은 우리 씨가 한번 좋은 예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만두 해볼 것 같은 느낌 옆에 거울의 눈치를 보면 그냥 때려놔야기만 해 지골에서 그렇다니요 그만두 해볼 것 같은 느낌은? 어땠든지 한번 댓글을 읽으면서 한번 해볼까? 댓글 댓글 우리 다 댓글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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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빈아 잘생겼다 여러분 땡큐 여러분 어두워서 안 보는데 어두워서 안 보는데 어두워서 안 보는데 어두워서 안 보는데 됐나요? 필터로 필터 해주세요 필터? 필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됐다 오케이 랩 무슨 일이냐고 랩 무슨 일이냐고 할 수 있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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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러분을 믿어요 파이팅 어떤 분은 챔피언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셀 텔레베스트 해는 있으시잖아요 모든 랩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랩 무슨 일이냐고 랩 무슨 일이야 할 수 있어요 또 저희를 위해 저희도 저희를 위해서 근데 여기 되게 좋아요 이 후렴에 우리 난 밀어 난 밀어 약간 뭔가 주고받는 느낌 네 거기 약간 아까 팬분들이랑 같이 노래하는 느낌 받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맞아요 콜라 소개가 저 암남미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암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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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 멜로디 저희가 무대 하면서 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게 네 노래를 한번 열심히 할게요 좀 좀 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다행힝 파이팅 다 외우셔야 돼 근데 저번에 우리 디나 할 때 너무 잘 외우셔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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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먹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파이팅 여러분 너무 파이팅 오늘이 위해 열심히 해보기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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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뭐라고 올라오나요? 뭐 하실까요? 보기 힘들어요 여기 다 같이 보실까요? 러브 보이고 그 다음에 헬로 보이고 헬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여기 있는데 질문자면 될 것 같아요 보여요 뭐예요? 승민이 승민이 댓글 하나 알고 있어요 와 너무 사랑해 오늘 다 보인다 안녕하세요 무슨 댓글 있나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네 자신감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해 예 제일 좋아하는 보여요? 배경이 흰색이라서 잘 안 보여요 제일 좋아하는 그런 거 어떤 분 시험 공부하다가 따라 부르고 있어요 빈 세오 시험 공부하던 시험 공부하던 벵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까 방금 어떤 분이 시험 공부하다가 갑자기 따라 부르고 있다고 시험 공부하다가 파이팅 공부하다가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야?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야?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야?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야? 뭔가 저희가 시험을 하나 더 드린 것 같아요 맞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을 믿어요 또 대표 중에서 견다로가 붙는 베이비 채빈 베이비 채빈 베이비 채빈 날씨 좋은데 뭐하냐? 베이비 채빈 날씨 좋은데요 월요일 날씨에는 뭘 해야 하나요? 월요일 날씨에는 뭘 해야 하나요? 추천 받습니다 추천 월요일 날씨는 치킨을 먹어야 합니다 상책 상책을 해봐라 제가 근데 그걸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월요일 날씨에 치킨 소풍 가서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혼자 집에서 암울하게 먹었나요? 아 암울하게 먹지는 않아 치킨 먹는데 암울할 수 없지 맞아, 항상 좋았어 치킨 좋지 낮잠이라고 올려줬어요 낮잠 낮잠 안 들어온지 오래됐다 낮잠? 낮잠 진짜 좋은데 낮잠 먹으신데 낮잠? 모닝 슬립 넵 넵 넵 넵 좋죠 디네케 이해하는 포즈드 포즈드 죄송해요 뭔가 되게 회복하는 느낌 약간 짧게 자도 햇빛에 약간 랩을 하면 또 중개도 많이 생기고 응 죄송합니다 좋아요 넵 난 넵 나도 되게 좋은데 이 이유는 저 밖에서 약간 이런 날씨에 막 그 뭐지? 돌아다니고? 잠 잠 뭐였지? 낮잠 낮잠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밖에서 막 잤었는데 슥 그 뭐지? 막 계속 하니까 또 중개도 많이 생겼어요 아 다행히 그것 때문에 인거구나 그것도 네 그것도 근데 확실히 약간 호주도 공원 같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네 산책하러 가면 그럼 네 호주 꼭 가보고 싶어요 저희 다 같이 한번 가요 네 가면 이렇게 둘이 집 놀러 갈 수 있어요 반영집 반영집 갑자기 하얘졌어 나 엄청 하얘는데? 안녕하세요 죽은 게 이뻐 맞아요 죽은 게 이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이 너무나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스트레이 베이비 스트레이 베이비 스트레이 베이비 호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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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 베이비 컨셉 스트레이 베이비 아티즈 여긴 좀 어둡네 어떻게 밝게 할 수 있나? 어떤 분 일산 호수공원 산책 중이에요 이게 방송국 바로 옆에 있는 일산 호수공원 진짜 이뻐 진짜 이뻐 진짜 이뻐 거의 진짜 가보고 싶었어 맞아요 근데 거기 밤에 되면 더 이쁜 거 알아요? 맞아요 봤어요? 거기 약간 불빛 나와요? 아 맞아요 정맞추잠 대박 되게 예뻐요 네 네 다들 아이스크림은 다 먹었어요? 네, 맞아요 팬피추를 하고 있는데 저희 승민 씨가 또 열심히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고요 이런 좋은 날씨는 아이스크림이 최고죠 요새 날씨가 조금 후덥지근해져서 안 먹으면 아이스크림이 잘 생긴 것 같아요 후덥지근 여름에 딱 곧 선선은 후덥지근 그 날씨 너무 좋아 맞아, 날씨 진짜 좋아요 우리 베이비 창민 오늘 날씨 어떠세요? 날씨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날씨예요, 정말 너무 좋아요, 날씨 정말 정말 좋아요? 정말 정말 좋아요 나 어두운 창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날씨에 뭐 하시나요? 우리 생각보다 스트레이킷 생각? 분명히 하나쯤 올라올 거야 분명히 하나쯤 올라왔을 거야 스트레이킷 생각이네요, 스트레이킷 생각 저희도 여러분들 생각해요 승민이 오늘도 왜 이렇게 귀여워요?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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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습니다 오늘도 너무, 오늘 시험이 굉장히 어렵대요 시험 맞아요 오늘 우리 이앤이랑 현진이도 학교 가서 시험 보고 왔어요 맞아요 많이 시험 보고 왔어요 잘 봤어요? 네 잘 봤겠죠? 잘 봤겠죠? 제가 누굽니까? 수업은 열심히 들어서 나만 잘 봤을 거예요 스키즈의 노래를 들으면서 강가를 걷습니다 정말 Very good, very good Healing time 어떤 노래 듣고 계신가요? 그 노래 들어야죠 엘리베이터 들어야지 좋아요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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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저희 눕방 다시 보기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제 눕방 저희 엄청 MC를 너무 잘했던 안재현 씨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완전 캐리였어요 너무 잘했어 캐리였대 완전 캐리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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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승희가 너무 잘했어 Thank you Let it flow, let it flow now 너무 잘했어 정말 좋은 MC 옆에서 창비도 너무 잘 말해줘 하니랑 웃기게 말하고 맞아요 우리 베이비 챔피언 ASMR 너무 좋았대 맞아요 맞아요 ASMR ASMR 이앤이 잘못 쐈는데 잘못 쐈어? 아니 어떻게 해보셔야 가사를 빼먹고 적어가지고 진너가 정하는 거야 뭐야 너가 정한 끝은 역사였어? 네 너가 정한 끝은 역사였어? 네네네 글 못 적어가지고 그리고 릭스 안녕히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근데 앞으로도 미래에서 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서 ASMR ASMR도 우리 아연이랑 또 해도 된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더? 나중에 나중에 하는 게 좋겠네 다른 멤버들도 ASMR도 해도 되고 그래서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나도 할 수 있어 눈빵 진짜 힐링 됐대요 진짜요? 자지는 못했지만 너무 재밌었대요 색감이 되게 이뻐서 맞아 되게 따뜻한 맞아 약간 진짜 좋았어요 그런 숙소 그런 연습실들 모든 그런 게 있으면 되게 맨날 가고 싶어질 것 같아 좀 좋을 것 같아 아늑해 오늘 내 생일이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파이팅!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잘하는 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맞죠? 생일 축하합니다 거짓말 아니죠?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아까 댓글 중에서 저희 너무 귀여워서 시험 공부를 못했대요 눈빵? 눈빵이 너무 귀여워서 감사합니다 시험을 잘 봐야 됐었는데 아깝다 또 댓글 중에서 오늘 Q&A 누가 하냐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시크릿! 비밀! 아니 전 비밀 말할 거예요 이번 Q&A는 시크릿이에요 이따 찾아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스트레이키즈가 하죠 응? 아 그렇죠 스트레이키즈가 하죠 스트레이키즈가 하죠 스트레이키즈 누가 하는지 모르고 맞아요 스트레이키즈가 하죠 스트레이키즈 누가 하는지 Q&A 진짜 재밌어요 맞아 너무 재밌어 맞아 너무 재밌어 팬분들과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던 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와 궁금해 궁금해요 Q&A에서도 많은 질문들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스트레이키즈 중 누군가가 아주 열심히 답변을 드릴 거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종이가 따로 올려놔요? 아니면 이걸 지금 보여드려야 되나?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안돼요 팬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면서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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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여러분 믿어요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지? 할 수 있어 성공했는데 아 혹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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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쉽죠 그때에 비하면 내일 기대할게요 여러분 맞아요 저희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마무리합시다 맞아요 Q&A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다시 또 저희 방송국 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될 테니 다 모여볼까요? 네 다 모여볼까요? 다 모여볼까요? 다 모여볼까요? 혹시 되게 밝다 저 왜 이렇게... 제 얼굴 안 보여요 거의 우리 차라리 다 나오나요? 안녕 그럼 저희 스트레이키즈 가겠습니다 아빠 안녕 인사할까요? 네 인사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 둘 세 번째 날 다 모여볼까요? 세 번째 날 세 번째 날 바이바이 바이바이 쭉 닭